정권 교체를 해낼 수 없다 이런 정신 머리로는 당이 없어지는 게 낫다 정신 차려야 한다 이런 일가를 터뜨렸죠 그런데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 그리고 원희룡 후보까지도 이 발언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지 3개월 4개월밖에 안 되는데 벌써부터 당 해체를 이야기한다 오만방자하다 이런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홍준표 후보는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면서 호언장담을 하더니 막상 TV 생방송 1대1 토론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한 두 번 정도 질문을 던졌고요 윤석열 후보가 기다렸다는 듯 이건 당이나 당원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그동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안에서 10년 20년 정치하면서 누릴 거 다 누려온 그런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라고 말을 하자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고 주제를 피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당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선 제 의견을 보태지 않고 그때의 발언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발언에 오히려 국민의힘 당원들이 그동안 국민의힘을 열성적으로 지지해온 분들이 속 시원하다 할 만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했던 발언 전문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저는 정치 신인입니다 지금 무도한 민주당 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 국민의힘 당도 야당으로서의 여당 견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또 우리 당의 지지자들께서도 민주당 정권과 맞서서 법을 집행한 저는 제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당신이라도 나와서 좀 바꿔봐라 그래서 우리 당도 좀 바꾸고 또 정권도 교체하고 국가도 좀 정상화를 좀 시키자 이렇게 국민들의 그 바람과 요청을 저도 이기지 못하고 잘할 줄 모르는 정치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정치판에 들어오니까 이거는 뭐 여당이 따로 없고 야당이 따로 없습니다 제가 민주당 정권하고 맞서서 제가 큰 거 한 것도 아닙니다 비리가 드러나면 수사를 하고 수사를 해서 진상이 드러나면 드러난 대로 처리하고 그런 상식적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하나를 죽이려고 탈탈 털었습니다 그랬더니 정치하기 전에는 핍박받는다 제대로 법을 집행하려고 하다가 참 핍박받는 정말 훌륭한 검사라고 하던 우리 당의 선배들이 제가 정치권에 오니까 핍박이 갑자기 의혹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민주당하고 손잡고 거기에 프레임으로 저를 공격하지 않나 또 이 민주당 정권은 대장동 수사팀보다 더 큰 수사팀을 만들어서 저는 털어도 안 나오니 또 가족을 턴다고 1년 6개월간 이렇게 수사를 해가면서 뭔가 만들어내려고 지금도 공작 중입니다 또 무슨 제가 고발 사주를 시도했느니 하다가 오늘에는 또 무슨 원전 비리를 제가 고발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전 비리는 자유한국당에서 감사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최재형 후보가 감사원장하던 시절에 감사위원회에서 친녀 인사들이 말았는지 고발을 거부하니까 수사 참고 자료라고 보내서 거기 내용이 꼼꼼하게 다 있습니다 그걸 또 제가 작년에는 미래통합당을 제가 사주해서 고발을 하게 만들었다 이번에는 실제 앞엔 고발이 안 됐으니까 이번엔 고발이 됐으니까 정말 그 고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국민의힘이나 공수처나 조사를 해보면 이제 좀 확실하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여야가 따로 없이 이렇게 하지만 저는 여러분 더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저는 끄떡없습니다 2년을 털려도 뭐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후보는 겁이 안 나니까 안 털었는데 이제 우리 당 후보가 만약에 된다면 그건 일주일도 안 걸릴 겁니다 저는 26년간 검찰 공직생활을 하면서 정말 돈을 피해 다니던 사람이고 제가 약점이 있으면 이 무도한 정권하고 이렇게 맞설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정치판에서 십수년, 20년을 갖다가 지대 왔는데 월급쟁이 공직생활한 사람한테다가 도덕검증이니 윤리검증이니 하는 잣대를 들이댄다는 게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 아닙니까 무슨 고발 사주 가지고 대장동 사건에 비유를 해가면서 이재명이와 유동규의 관계가 저와 무슨 정보정책관의 관계다 이런 식으로 이게 도대체 야당의 대선 후보가 할 소리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권 교체하겠습니까 우리 당도 정권을 가져오냐 못 가져오냐 하는 것은 둘째 문제고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당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저는 우리 당원들을 믿고 우리 당 지지자와 또 국민들을 믿습니다 그분들이 제대로 했으면 이 정권들이 넘어갔겠으며 제대로 했으면 지방선거하고 총선에서 저렇게 박살이 났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면목으로 또 대통령 하겠다고 나와서 같은 당 후보를 민주당 프레임으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지 저는 제 개인은 얼마든지 싸워나가고 이겨낼 자신이 있습니다만 참 당이 안심합니다 우리 당 정권 교체하려면 우리 당부터 바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한 점 가감 없이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한 발언을 전부 다 제가 대신 읽어드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 발언 어디에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과 국민의힘의 힘을 보태준 당원들을 비판하는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시나요 그렇지 않죠 당원들의 열렬한 지지 그리고 소중한 당비 한 푼 두 푼 받아서 또 국가로부터 받게 되는 엄청난 정당 보조금 받아서 10년 20년 정치하면서 국회의원하고 도지사하고 시장하고 당대표하고 원내대표하고 누릴 것 다 누렸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치하지 못해서 정권을 빼앗기고 지방선거 총선 연달아 참패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일부 정치인들을 향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질책하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국민의힘을 해체하라는 것이며 당이나 당원들을 비판하는 것이겠습니까 정말 많은 국민의힘 당원들이 오히려 현장에서 지역 당협에서 윤석열 후보의 이 발언 속이 시원하다 우리들이 하고 싶었던 말이다 라는 반응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홍준표 후보가 이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뭐요?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요? 그렇게 1대1 토론에 임했지만 윤석열 후보의 답변이 어떠했습니까 당의 주인은 당원들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인 것처럼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주인은 당원들이다 26년 정당 생활했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그 26년 동안 당원들의 헌신과 희생과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누릴 거 다 누린 거 아니냐 그랬으면 당원들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 했습니다 그러자 홍준표 후보가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고 황급하게 주제를 바꾸더라고요 윤석열 후보의 그 말 아주 당연한 원칙이지만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라는 말에 감동했을 국민의힘 당원들 저는 상당히 많았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그 이전의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시절 2016년의 총선부터 2017년 대선, 2018년 지선, 2020년 총선까지 전국 단위 선거에서 연전연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처음으로 올해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정권교체의 희망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정권교체의 희망 윤석열 아니었다면 법과 원칙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윤석열 후보의 등장이 아니었다면 야당이 정권교체의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권성동 의원이 페이스북에 참 글을 잘 올려놓은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특별 대우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등장으로 인해서 정권교체의 희망을 갖게 된 야당의 다른 대선주자들이라면 정치 오래한 선배들답게 민주당 프레임으로 네거티브 할 게 아니라 정책 검증 정책을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느냐를 가지고 한번 승부를 봐보자는 거죠 지난 1대1 맞수 토론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계속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 4개월한 윤석열 후보가 정치 26년 했다는 홍준표 후보에게 제발 정책 토론 좀 합시다 정책으로 좀 물어봐 달라 민주당의 프레임으로 네거티브 하지 말자 이런 인신공격 이게 검증이면 이건 국어 오염이다 라고 일갈했죠 원팀 기조를 지키면서 홍준표 후보에게 도가 넘는 비판을 하지 않으면서도 받아칠 건 받아치면서 제발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격이 떨어지지 않게 정책 검증하자고 말한 겁니다 누구보다 오랜 시간 일정을 줄여가면서 정책 공부와 공약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는 윤석열 후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지켜보는 TV토론에서 민주당이 매일 하는 그러한 네거티브가 아니라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특히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정치 오래 한 선배가 정치 신인인 후배에게 우리 정책 이야기 합시다 하면서 정책으로 질문 주고받아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단 하나의 사실도 검증되지 않은 민주당이 과거에 인사청문회 할 때는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뒤늦게 끄집어낸 그러한 네거티브 프레임을 똑같이 사용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도덕성 검증이라고 지금 위장해서 오직 비난과 비판에만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정신머리 고쳐야 된다 정권 교체하기 위해서는 당원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질책한 겁니다 이런 해명도 나왔죠 검사 시절의 후배들이 수사 똑바로 안 해오면 이럴 거면 때로 치워하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진짜 때로 치우라는 뜻이냐 정신 차리고 똑바로 잘하자는 뜻이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현장의 당원들의 목소리 당원들의 반응이 속 시연했다 할만했다 정말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웰빙형으로 정치했던 사람들 편안한 지역구에서 3선 4선 하면서 원내대표하고 당대표하고 대선후보하고 도지사 하면서 편안하게 정치했고 당원들 때문에 누릴 것 누렸던 사람들 반성해야 된다 할만했다 이런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함께 노력해야 되죠 원팀 기조가 중요하다고 제가 윤석열 후보 팬분들에게 왜 이렇게 원팀 원팀 하느냐 질책을 받으면서도 강조했습니다만 이 정도의 어떤 정치 혁신의 메시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정권 교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국민과 당원들의 지지를 받들어서 더욱더 넓은 외연 더욱더 큰 그릇 그리고 더욱더 제대로 된 경쟁력과 대안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선택해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정치의 모습을 우리 기성 정치인들이 먼저 보여줘야 했다는 것이죠 윤석열 후보가 말했지만 정치 선배들이 수십 년 정치한 정치인들이 잘했다면 국민들이 왜 윤석열을 불러냈겠습니까 윤석열은 국민이 불러내서 나온 겁니다 국민이 부르지 않았다면 윤석열이 지금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국민들은 왜 정치 20년 30년 한 기성 정치인들을 놔두고 정치 한 번도 한 적 없는 윤석열을 불러낸 것일까요 기존의 정치권의 모습들 구태의연한 그 기득권을 지키기 급급한 모습들 싸울 때 싸우지 않고 웰빙으로 일관하는 모습들 신물 난다는 겁니다 제대로 한 번 바꿔보라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국민들이 윤석열을 불러냈고요 국민과 당원들의 최종 선택이 어떻게 될지 겸허하게 지켜보면서 기다려야 하겠지만 국민들과 당원들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정권교체가 지상과제다 민주당의 프레임으로 내부 총질하지 마라 검증과 인신공격은 다르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기성 정치권도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 하던 대로 정치에서는 정권교체 안 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가 국민들에게 차선을 선택해 주십시오 차악을 선택해 주십시오 국민의힘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너무 못했으니까 한 번 선택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려야 됩니까 그거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참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개혁되었습니다 기존 정치권들, 구태정치인들 물갈이하고 싹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선택해 주십시오라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국민들에게 정권교체를 말씀드려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신머리 고쳐야 된다 다들 경각심을 가지고 정권교체를 위해서 매진해야 한다는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에 더 큰 울림이 실리는 것 같고 더 많은 당원들이 공간과 지지를 보내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팩트 내부 총질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 정신머리부터 고쳐야 된다 잘하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반성하자는 뜻입니다 더 열심히 해서 국민들에게 차악이 아닌 최선으로 선택받는 국민의힘이 되자는 그러한 호소였습니다 앞으로도 원팀 정신을 지키면서 그러나 사실이 아닌 민주당의 프레임으로 네거티브하는 것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정책으로 비전으로 서로를 검증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캠프는 그러한 기조 아래에서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또 다른 팩트를 들고 찾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오직 정권교체만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